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면 소화 기능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염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이나 습진, 피부염과 같은 피부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 혹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항상 속이 더부룩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정상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장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정상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이 왜 나빠지게 되는지 장 건강을 회복해 주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을 해보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장애는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장내 생태계를 형성하는데요. 만약 장내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미생물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숲을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사자도 살고 기린도 살고 원숭이도 살고 작은 곤충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만 이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숲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린도 나뭇잎을 먹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뛰어다니며 나무의 씨앗을 뻗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곤충들은 나무를 뜯어먹지만 원숭이의 먹이가 되어주죠. 그런데 만약 사자가 사라지면 기린이 나무 잎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열매도 제대로 안 자라게 되고 원숭이가 없어진다면 씨앗이 제대로 퍼지지 않아서 기린이 굶어죽게 되겠죠. 장에 있는 미생물들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떤 미생물들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찌꺼기를 배출하고 또 다른 미생물들은 그 찌꺼기를 먹어치우면서 각종 독소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생물들은 이런 독소를 먹어치우면서 인체에 유익한 영양분을 생성하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각종 기능들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미생물들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면 음식물들도 제대로 분해되지가 못하고 각종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소화 기능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염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태계 구성원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숲에 사자나 기린, 원숭이, 곤충들만 사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있고 곰도 있고 새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한 생물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생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겠죠.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세균들의 균형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대변검사를 통해서 어떤 세균들이 부족한지를 검사를 하고 미생물의 다양성 지수를 평가해서 이것들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 영양사와 함께 개인 맞춤형 식단을 처방하기도 하고 미생물의 균형을 방해하는 염증이나 면역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의학적인 치료도 병행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단 처방이나 기능의학적 치료 외에 당장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정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에너지의 사용량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최적화 과정은 장내 세균에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이 근육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특히 단세 지방산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6주간 지구력 운동을 실시한 결과 단세 지방산을 생산하는 박테로이데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할수록 몸속의 세균들도 이에 맞춰 최적화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생태계도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피부 건강에 있어서 장내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각종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의 균형이 깨지면 음식물의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각종 호르몬 분비에도 문제가 생겨서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여드름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염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식단의 처방이나 신체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기능의학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또한 미생물의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매일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